cts 기독교 tv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난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프간 난민 사태로 인하여 이미 110만 명이 아프간을 떠났고 많은 난민들이 줄지어서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보면서 저는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흥남 철수 작전이 오버렛 됐습니다 비행기에 압사되거나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의사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도 역사 속에서 많은 난민들을 배출했던 나라였습니다 구한말대 그리고 일제의 강정기에 나라를 찾기 위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상해 임시정부는 난민정부였습니다 또 1970년대에 군사정권 아래에서 난민비자로 미국에 간 분들을 미국에서 직접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난민을 배출했던 나라가 이제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난민을 배출했던 나라에서 난민을 돕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았던 유럽에서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약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영웅,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체츠이 1946년 스위스 추리 대학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과 같은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다시는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연합위원장인 짱클로드 윙커는 국경은 정치인들이 만든 가장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이후로 유럽은 생겐조약을 체결해서 유럽의 26개국 나라들은 국경이 없이 다니게 됐습니다 유럽 안에는 약 4억 명 이상의 주민들이 여권 없이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겐조약이 현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에 동유럽은 국경에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어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도 지금 다시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간 난민으로 인하여 그동안 난민들이 가고 있던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이란과 터키를 거쳐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64km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있고 그리스도 40km의 장벽을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폴란드에서도 이와 같은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어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이 2015년에 난민을 받았던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스트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난민을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난민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과격한 원리주의 무슬림들에 의한 테러입니다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7군데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13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사를리 웹독 주간지에 무한마드를 비하했다고 풍자했다고 해서 두 명의 테러리스트가 알라오 악바를 외치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12명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에 있을 때 매달 한 번씩 테러가 일어납니다 여러 명이나 죽어야 한국 신문에 나오지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한 명 죽이고 한 사람이 두 명 죽이고 경찰에 의하여 사살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미 학자들이 경고했지만 유럽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전 영국 수상 데이비 카메룬이 이슬람의 테러로 인하여 다문화주의를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왜 테러할까요? 물론 서구에 대한 반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슬람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란에 의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하드에 참전하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곧장 간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런 구절을 꾸란에서는 카레 구절이라고 하는데 매 55구절마다 이런 카레 구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꾸란 전체에는 이 카레 구절이 109구절이 존재합니다 그로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지하드하여 내세를 위하여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에서 지하드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줄이라 혹은 알라의 길에서 승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 있느니라 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슬람 원리주의 율법학자인 함자 알가자위가 영국에서 테러의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이 허락하는 테러는 알라의 법에 의한 처벌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테러라는 의미는 알라를 위한 지하드다 지하드는 알라의 적에 대한 공포의 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추꾸란 8장 60절에 알라의 적들과 너희의 적들과 그들 외에 다른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라 라고 하는 꾸란이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는 이슬람의 지하드 즉 테러는 알라를 위한 전쟁이며 개인의 구원사건입니다 모슬림에 의한 테러를 조사해 보면 1970년대에는 단 한 건의 테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는 5건의 테러가 일어났고 1990년부터 2000까지는 10건의 테러로 인하여 343명이 사망을 합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20건의 테러가 일어나고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271건이 일어나서 8353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아프리카로 또 동남아로 확산 중입니다 물론 이슬람에 대한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는 모든 모슬림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모슬림이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모슬림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오른쪽에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왼쪽 어깨에는 나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란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슬림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아프간을 떠났습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피해서 떠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연구해 보면 전체 모슬림의 약 70%가 문화적인 모슬림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아단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가 종교적인 모슬림들이고 나머지 15%가 원리주의 모슬림들입니다 바로 이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테러하는데 재정 지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15%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약 3억 정도가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이슬람을 종교로만 알고 있는 것은 이슬람의 한 면만 아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또 다른 면은 이슬람은 재정일치 사회를 추구하는 전체주의 이데오륵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하고 투철한 이념이 있으며 이를 성취할 군대가 있다는 면에서 여기에서의 군대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볼세비키 혁명과 같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1917년에 스탈린의 시대가 열렸던 공산주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교는 인연보다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과격한 무슬림들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 때 난민들의 59%가 독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에 독일 퀘린역 앞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퀘린역 앞에서는 1527건의 범법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27건이 성폭행이었습니다 이날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가운데 모두 15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체류자와 난민들이었습니다 또 미성년자 난민들도 4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6세에서 20살 소녀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사건이 퀘린역 앞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독일 전역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경찰청이 발표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65건의 성폭행이 일어났고 같은 날 스웨덴의 작은 도시 칼마르에서도 80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출입 금지 지역이 증가합니다 노 고우 존이라고 합니다 모슬렘들이 유럽에 정착할 때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난민 수용소를 나갈 때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슬렘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 동포들이 있고 문화가 같고 그 다음에 종교가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있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코리안타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죠 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슬렘들이 많아지는데 모슬렘들이 많아지는 지역에서는 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통치를 하고 또 자경단들을 만들어서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 갔다가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은 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또 다른 이슬람 지역이고 또 다른 원리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래서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보니까 이슬람 인구가 한 백만 명이 되면 샤리아 법정이 들어서고 인권 차원에서 국법이 샤리아 법을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사원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샤리아 법정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 고우전 웬만한 사람들은 또 관광객들은 이 지역을 가지 말라라고 앱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데가 프랑스에 750개의 출입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또 스웨덴에는 22개의 도시에 55개의 출입금지 지역이 있다고 스웨덴 경찰청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을 갈 때마다 대단히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스웨덴 구급차 협의회 노조의 대표였던 헬릭 요한슨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 지역에 출동할 때 구급차 직원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동일한 장비를 제공해달라 의사와 간호사들은 헬멧과 방탄조끼 또 다리보호막 그리고 호흡기로 무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노고우존에 들어갔다가 모슬렘들에게 이유없이 공격을 당한 이들이 그 직업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구급차를 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들어갈 때에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노조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독일 수상 메르켈이 독일에 노고우존 출입금지 지역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프랑스 군인 장교 2천 명과 프랑스 군에서 예편한 장군 20명이 프랑스가 곧 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고우존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야 되고 내전에 돌입하면 수천 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군대에 투입을 요청한다는 서한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대부분 이 서한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난민들이 많이 들어간 2015년이 지나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브렉시트라는 말은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묻는 투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의하게 됩니다 나이점 페라리가 이끄는 영국 독립당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무슬림사 카밍 무슬림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연합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유럽연합 안에 있으면 할당제로 인하여 무슬림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무슬림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인 겁니다 무슬림들이 온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페라리가 브렉시트 찬성표를 던진 1700만 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했고 타임즈에서는 그를 그를 올해의 영국인으로 나이점 페라리를 뽑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난민들이 증가함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구주의의 부상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하고 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성폭행이 지역마다 일어나니까 유럽의 구구주의자들이 이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해서 자신의 영토와 조국을 지키겠다고 일어나는 것이죠 또 국민들이 이를 지지합니다 영국에는 영국 국민당이 일어나고 프랑스에는 국민전선 또 이탈리아에는 구구동맹 독일에는 대한정당 또 헝가리에는 헝가리 청년민주동맹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없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신민주당이 일어납니다 또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덴마크 진보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는 드레스덴에서 독일어로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이 약자를 따가지고 페기다라는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이 페기다 시위에 한 만 명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또 영국에는 영국 수호동맹 이라고 하는 구구주의 단체가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무슬렘들이 영국 사람을 몇 명 죽이면 구구주의자들이 또 무슬렘을 몇 명 죽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무슬렘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면 구구주의자들이 머스크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렘들의 폭력에 대하여 구구주의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더 이상 유럽은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장벽을 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무슬렘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진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2016년에 영국 외무성이 이슬람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무슬렘이 많은 지역에 이슬람 테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부유럽 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테러가 일어나지 않냐면 동부유럽 은 이슬람 난민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이라고 해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는 이슬람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국민들에게 또 폴란드의 경우는 기독교인 난민만 받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엔 반소로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난민을 도와주는 자는 1년 이하의 진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또 난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걸프 6개국 가장 부유한 이슬람 국가들이고 이슬람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살라만 국왕은 난민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에 난민이 많이 간 독일에 200개의 새로운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 쿠웨이트의 고위공무원 파하드 알 살라미가 프랑스 24시라고 하는 방송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국민들은 내부의 스트레스와 외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하여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싶어서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같은 문화 같은 종교를 가진 나라에 난민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것이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난민들에 대한 구호물자를 보내주어야 하고 또 난민촌에 한국 정부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유럽 유럽의 난민들이 와서 약 2만 명 정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저희 또한 영국의 200명 정도 모슬렘들이 개종하는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 속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성교적인 사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난민들이야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이지만 위기는 또다시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떠난 난민들이 많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 난민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 1003번 선교 후원 선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